네, 오늘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이나 또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벌써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구보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 시간 예배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야구보수가 쓰여진 1세기는 계급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주 뚜렷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야구부는 당시 회당에서 일어나는 빈부에 따른 이 차별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겪었던 차별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차별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나무위키 백화사전에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에 공감할 것이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이 차별의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야구부가 말하는 차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야구부 사도는 두 사람에 대한 묘사를 설명하는데 한 사람은 값비싼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었습니다 권세가 있거나 유력한 부자를 비유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남루하수를 입고 얼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조적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부자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권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자리는커녕 퉁명스럽게 당신은 서 있든지 발판 밑에 앉으라고 홀대합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것에는 신분이나 성별, 또 경제적인 능력이나 인종, 나이, 학력, 외모 등 다양한 여러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서울 강남의 8학군 지역은 교육의 성지로 불리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 진학률을 기준으로 학교의 서열이 정해지고 학군 중심의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이 8학군 지역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의 심리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는 부에 따른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편해에 따른 차별이 예를 들어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 아버지의 편해를 인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상하게 팔려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이 차별감을 느꼈던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보면 탕자의 비유인데 아버지가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잔치까지 벌려줍니다 이로 인해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결정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꼈던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일을 더 잘하는 자녀에게 더 자주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더 칭찬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더 부탁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더 많이 받을 줄을 생각했었다면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호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완전한 형평성과 공정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은혜에 대한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부가 이 차별을 그만하고 하는 이유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외적인 요소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크고 작은 죄로 판단하셔야 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요한 1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1세기에 쓰여진 기록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세상 속에서 차별하는 가치와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차별의 내용을 윤리적인 차원이나 공정의 차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차원, 진리의 문제를 지켜나가는 고백과 결단의 의미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린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결핍들 차별적인 요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비교의식들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할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더 높은 지위와 풍요를 위해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시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셨어요 따라서 야구보 사도는 스스로를 낮추고 소외된 자들 높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차별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차별하는 사람이 있고 차별받는 이 세상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 수천년의 역사만 돌아봐도 수시로 변화되고 있어요 수천년까지 안 가도 백년 전으로만 가도 그때 당시의 세상의 이치와 백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공정하신 분임을 믿고 현실 속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구부 사도는 둘째로 이 차별의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오늘 야구부는 이 차별의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옹호하시고 부자들에 대해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은 다 믿음이 좋고 부자는 다 불이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고 학대하며 재판장으로 끌고 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행포였습니다 야구부는 본문에서 이 부자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묘사하는데 첫째는 부자들의 악독함이었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귀한 이름을 비방하는 불신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들 마음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인간 본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중립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사용하면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돈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청년은 이 청년이 소유하고 있던 돈이라는 것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복음서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주님은 10개명에 5가지 개명을 열과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개명들을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지적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단순히 비워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이 청년의 마음을 아셨고 구원은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공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힘과 의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만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재물을 사용한다고 결단했다면 이 청년에게는 하늘의 평화와 구원의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주님은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청년에게 단순히 계명을 지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는 자였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이후에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외적인 조건들 많은 그 외적인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를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주를 위한 영광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만문의 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가며 돈을 무조건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가난함도 부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래서 그 가난과 부함이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회복하셨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현재 주어진 것들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인해 결핍과 차별의 마음이 자리잡게 된다면 이러한 감정들의 마음이 우상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에도 그 일로 인해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밤을 보낼 때에도 우리가 차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외롭과 소외됨과 가난한 마음을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외받는 사람들을 신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에 잃은 양을 위해 찾기 위해 애쓰셨을 뿐 아니라 찾아나셨습니다 찾아다니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셈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고아와 가부, 개개개 함부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학교나 병원들이 선교사들 통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명령과 원칙이 우리가 사라질 때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합리적으로 바라봐요 공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회복할 수 없는 이들의 억울함을 들으세요 그분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전복하고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었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건 맞습니다 합리적인 시선으로 볼 때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어리석은 건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 고른전서 1장에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세상의 교양과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어요 믿음 안에서 차별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이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했고 헬라 사람들은 바울에게 철학적인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구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오늘 영광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셋째는 야구부는 이 차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은 여러분을 범법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도 그 중 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차별의 결과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잖아요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판결하세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개명 중에 어떤 것은 지키고 다른 어떤 것은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구부 사도는 모든 율법은 빠짐없이 지켜야 함을 밝혔고 율법의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는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치적하고 있어요 아무리 율법의 모든 개명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 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성도들의 마지막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한 주만 시동을 걸지 않아도 자동차 엔진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만을 향하여 살고 가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르는 공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으뜸가는 율법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과 사랑은 대주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을 으뜸이 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법은 구약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새 개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사랑의 으뜸 되는 법을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12절로 본문에 말씀하자 13절에 보면 장차 여러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주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과거로 말하고 또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그날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은 자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극률이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극률이 어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자비로운 마음은 이 사랑의 세 개명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고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명령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야구부는 이 으뜸되는 율법을 극률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세요 주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좁고 때로는 협착해 보이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차별받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그 길을 위해 서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국류를 우리가 지닌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교우들에게는 동행하시며 때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야구보수 2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한주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비의 마음과 극류를 베푸는 마음과 차별하는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차별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령에 인도하시 말에 두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서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세상이지만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위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평안과 소망을 느끼며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